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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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막판하자 하아 탑10두 가봅시다 존버해가지고 밀배로 떨어지는건 별로 안좋다 판단 그 특유의 렉때메 으드 금거리가 렉이 너무 심해 중거리부터는 서로 서로 중거리가 유지하면 렉이 덜한데 렉이 없는데 중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윤빨 렉때메 ㄷㄷ 근데 왜왤왤래? 낙하사왜왤래? 왤 멀리있지? 왜 이래? 왜 이래 있어? 아 나 버튼 이상한거 누르고 있었구나 아이씨 망했다 어이씨 4명 있네? 아까 여기 또 하나 있던데? 어이씨 넌 멀다 우측키 아니지? 키를 다른거 누르고 있었어 어이씨 왜 안가? 얘들 근데 모바일 게임에 해가 안쓰나? 아 맞다 텐센트에서 이제 퍼블리싱한 게임이기 때문에 핵하고 이런거 관리는 아마 철저하게 할거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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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이씨 그 왜지? 방향키가 안 먹혀 있어가지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줘야지 지금 먹히거든 이상한데 내려야더니 이씨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 보이지 등급이 올라가니까 애들 점점 잘한다 등급이 올라가니까 애들 점점 잘한다 아니 aside 네 아이씨 다이씨 가자 얘들아 10초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백미 있어서 보여주지는 않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다 어디간거야 왜 또 밀베야? 아이씨 밀베로 가서 가네 아 밀베는 너무 심각한데 이게 근데 사람 찾기는 밀벼만 한지도 없다 어 마우스 클릭 제대로 된다 아 좀 더 물리가 있는데 저금물 떨어지면 돼 오 아이다x3 빨리 총먹고 빠져나와가지고 중거리 유지를 해줘요 의렉 때문에 야 근데 이 밀베도 이제 오브젝트가 많아가지고 오뮤조뮤 해가지고 공연하게 진짜 힘들었을건데 아이 어 우리 사람도 진짜 많이 들리지 역시 피씨나 다를 바 없이 밀베는 밀베다 가가가가 왜 안가 여기서 사람 남으면 뭐 짱이지 오 총봐라 빨리 보고 빨리 보고 사람 잡으러 가자 아 어 군용조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상하다 근데 템이 옥수로 많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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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아 4.9.8 역시 밀베 여기서 적용보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? 이따 좀 앞으로 가야겠네 너무 붙으면 안 돼 알 그대로 근거리 서로 붙어버리면 렉이 너무 심하거든 아 이거 왜 이래 멘트에 막 겁나한 놈들 가네 에이씨 응? 치즈폭 쏘도 돼 그거 내가 다 털었는데? 쟤 뭐 쏜거야? 누구 쏜거야? 야야야야 터치라는게 아니고 아 피씨 차 있으니까 차를 언패 삼아가지고 아 저도 한명 있었는데? 아 근데 총알이 없구나 진짜 뭐로 가야겠네 아니 녹스는 나는 안 돌아가더라고 아니 실행이 안되더라고 중국 쪽에서 이제 나와있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쓰고 있어요 뮤뮤라고 피씨로 하면 컴퓨터로 하듯이 에임되는데 조금 스무스하게 진행되지는 않아 무빙 역시 밀베 왜이래 어 왜이래 아 이거 왜이래 아이씨 이게 왜 뜨는거야 맵이 아이씨 이씨 뭐시 단축키 뭐 막혔나 해낸 내 살아남여들끼리 밀베头 아이템 쟁탈전 와아 굿나잘 punishing 그거네 후씨 역시 밀베씨 진짜? 한글패치 한다고? 타익사가 진짜 한국인들이 많이 하면 좋긴 좋겠다 자기들 매출도 늘어나니까 스토어다 보니까 결제도 뭐 달러로 바로 되니까 결제하는 것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어렵지도 않고 이러니까 경제하는 것도 그거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